지금부터는 뭘 할 거냐면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읽어오는 방법을 살펴볼 겁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렇게 글목록이 나오고 그리고 본문이 나오고 하려면 그 데이터를 가져와야죠 그러면 SQL문 중에서 데이터를 읽기와 관련된 SQL문이 뭐예요? 셀렉트입니다 이번 시간의 주인공은 셀렉트가 될 것입니다 우선 셀렉트를 우리가 API 단에서 깔끔하게 체크하기 위해서 index.php를 지금 건들지 않고요 셀렉트라는 변수 별도의 PHP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접속해야 되기 때문에 이 셀렉트.php도 커넥트를 해야죠 커넥트는 insert.php나 process.create.php에서 이미 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를 카피해서 여기에 셀렉트에다가 카피해서 이렇게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커넥트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을게요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글 목록을 가져와야 되는데요 가져오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어야겠죠 저는 기존에 이렇게 데이터가 잘 들어가 있긴 했는데 여러분들도 실습을 해야 되니까 기존의 topic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를 다 지워버리고 다시 입력합시다 그리고 항상 delete와 같은 위험한 명령을 하기 전엔 심호흡 한번 하고 엔터 그리고 했더니 없죠 입력합시다 입력은 이제 우리 웹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create mysql mysql is...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셀렉트 별표 from topic을 실행시켜 보면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가 잘 전송이 됐고 저는 이렇게 저장된 데이터를 이 select.php라고 하는 저 깔끔한 페이지에서 출력해 볼 겁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서버에게 셀렉트문을 전송해야 되니까 제가 첫 번째로 셀렉트문을 만들어야겠죠 단순하니까 한 줄로 해도 되겠네요 셀렉트 별표 from topic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제가 언급하고 살짝 넘어갈 것은 셀렉트문에서의 가장 위험한 요소 중에 하나는 모든 데이터를 가져오면 큰일 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데이터가 1억 건이면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항상 몇 개의 데이터를 가져올 것인가 리미트를 걸어서 천이라고 하게 되면 실제 데이터가 열 개라고 하더라도 나중에는 만 개가 될 수도 있고 1억 개가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럼 이렇게 걸어놓게 되면 천 개 이상은 가져오지 않으니까 좀 더 안전해지는 거죠 하지만 불필요하게 쿼리의 복잡도를 높이기 때문에 언급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쿼리를 생성하는 것까지 했으니까 이제 뭐 해야겠어요? 쿼리를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전송해야 됩니다 mysql iquery sql 이 아니라 첫 번째 자리는 con이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럼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를 result라는 변수에 담았는데요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result 변수를 이용하면 되겠다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한번 마덤프를 통해서 result에는 뭐가 들어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한번 우리 select.php를 열어봅시다 자, 열었더니 뭔가 이상한 게 나와요 오른쪽 클릭해서 페이지 소스 보기를 하면 보기가 좀 더 편할 겁니다 자, mysql iresort 라고 하는 우리 잘 문법적으로는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는 객체라는 무언가를 받았고요 그 객체에는 여러 가지 정보가 있는데 예를 들면 numRoth 이건 추정을 해 보는 거죠 아, 이거는 행의 개수인가? fieldCount 이거는 column의 개수인가? 이런 추정들을 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그럼 이제 우리가 mysql i-query라는 것 안에 그 topic 테이블의 행들이 담겨져 있지 않고 우리가 예상한 것과 다른 것이 담겨 있다는 걸 확인했으니까 이제 뭐 해야겠어요? mysql i-query가 무엇인지를 그 속성을 파악해 봐야죠 자, 제가 검색 엔진에서 mysql i-query가 무엇인가를 한번 뒤져보겠습니다 자, 들어와 봤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그 return 값 return values 라고 되어 있는 걸 보니까 mysql i-query는 실패했을 때는 false를 return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select, show, describe 과 같이 읽기와 관련된 sql을 실행했을 때는 return 값으로 mysql i-result 라고 하는 어떠한 객체를 리턴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클릭해 보면 저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보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여러 가지 복잡한 정보들이 여기 들어가 있긴 하지만 여기에 보니까 아까 우리가 봤던 num rows 라고 하는 것도 있고 num field count 라는 것도 있어요 num rows가 뭐지?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get the number of rows in a result 즉, 결과의 갯수를 보여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여기에서 이렇게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이건 약속된 기호예요 num rows 라고 하는 걸 통해서 실행해 보면 숫자 4가 나오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 실행 결과 4개의 행이 있었다 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이 데이터가 5개였으면 여기에는 숫자 5가 찍혔을 겁니다 아셨죠? 네 이런 속성들이 있어요 나중에 어디다 쓸지는 모르겠지만 필요한 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개발자들은 단서들을 모아 나가면서 자기의 문제를 차근차근 해결해 나간다는 사례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MySQL iQuery를 통해서 셀렉트문을 데이터베이스 서버로 전송하는 것까지 살펴봤고요 실제로 데이터를 끌고 오는 것까진 아직 못했습니다 시간이 좀 됐으니까 여기서 끊고 다음 수업에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